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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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기 하나 가득 800에서 1리터 냉면기 하나 너무 꺼지 1리터 매실원에 한숟가락 꽉 다진 마늘 크게 하나 볶음 전개 고춧가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물 정수기 정수기 물 정수기 정수기 물 물 400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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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나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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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론 소장 소장을 소장 쪽 소장 소장 아니 초장에는 대신 청기름이 들어가면 맛있을 텐데 소독이나 뭐 이렇게 한 끼에 조금만 넣으면 돼요 청기름 넣으면 소독이 된다고? 그렇게 안 씻어 넣을래서 저희가 청기름을 안 넣었거든 아아 어? 이상해? 우리집 쫄면할때는 넣는데? 네, 쫄면을 들어가요 그렇게 봐, 앞뒤가 앞뒤가 그래서 그렇게 쪼끔? 쪼끔? 아아 거기는 숟가락이 적힌다던데 정식에 들어가면 면에다가 이렇게 덮어줬잖아 아아 아무튼 식초 들어갈때는 참기름 쪼끔 청기름에 들어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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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